샬롬 오늘은 이렇게 살자 어떻게 살까 이런 주제의 여섯 번째 시리즈로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으라라는 주제로 마트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의 말씀에 주님은 무엇을 지금 내가 하시기를 원하는가라는 이 도전을 가지고 이곳에서 은혜를 찾아보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고백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일치됐는지 불일치되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삶대로 고백대로 겉과 속이 똑같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도는 본인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로 원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보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마치고 가린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지난 사랑방의 얘기처럼 축복된 복음이 선포되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드시고 이것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라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남아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의 죄의 사항을 위한 내게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가린 유다가 없었습니다. 은삼십에 눈이 멀고 개인의 생각이 멀어서 늘 함께 예수님 곁에 있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 멀어져서 복음과 용서와 축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난주에 도전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축복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있는 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오늘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정말 3년을 쫓아 냈는데 부족한 제자들이고 어리석은 모습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겠다. 이것은 이헌됨과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가족을 기도할 것이 뭐냐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리더를 넘어뜨리게 되면 그 구성원들이 엄청난 피해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삶의 리더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치게 되면 양떼들은 어리석은 모습처럼 앞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는 멸망과 고통밖에 없죠. 예언을 하셨을 때 또 하나의 소망일 말씀을 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보면 징계나 경고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이번 주만큼 제가 묵묵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그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은혜 받을 것이고 무엇을 삶의 도전을 받을까 싶어서 겉표전에 은혜와 도전이라는 헤딩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지만 그러나 먼저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있겠지만 이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달은 제자들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들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 열심히 했죠. 3년 동안 그들은 가정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큰 명절 잔치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버리겠다는 그런 책망들이니까 제자들이 놀랐겠죠. 그 중에서 베드로가 더 큰 복수리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한 결심이고 참 헌심이다. 이런 제자들 지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득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떠나가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함께 있겠습니다. 얼마나 그 리더가 그 목회자가 정말 든든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오늘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동튀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해라 예언하셨죠. 베드로가 한 단계 더 나가면서 그의 믿음의 순서성과 열정을 증가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 한 점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 참 대단한 것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일평생 동안 몇 번이나 해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도전의 귀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개사메나를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전에도 갔었던 곳이고 기도하러 갔던 그런 곳입니다. 부탁을 하죠. 내가 조기쯤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활동하시고 사약하신 동안에 우리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시고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나는 퓨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사랑하는 이너서클에 있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고민이 되고 마음이 힘들다. 우리가 이전의 설교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서로 합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누게 될 거라고. 그런데 보통 현대 교회와 많은 교제들이 피상적인 것, 내가 잘난 것, 칭찬과 인정받을 것만 얘기하고 속 얘기들은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제는 다른 사람이 인정과 칭찬받을 것만 아니라 안타깝게 여길고 힘들어하는 것들도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왜 너무 못 나눌까요? 그것을 받을 사람이 같은 싱퍼세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잡은 것처럼 험담하거나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나누질 않죠. 그런데 우리가 도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나눴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얘기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우리가 상담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이 드는 전제 조건이 될 때 우리는 상담을 하고 또는 기도 제목이나 쉐어링,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매우 고민돼서 죽게 되었으니 정말 부끄럽고 어렵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내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잠깐 깨어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은 도전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거나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좀 아신 사람은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 고통을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묵상 길어지면 아마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안에서 내가 고민되고 죽게 된 것까지 다 부족한 제자들 앞에 다 기도했는데 내려놓고 했는데 저 제자들이 앞으로 믿지 않는 세상과 위협 속에서 고통받고 그중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배신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연약함을 연약함이 있지만 또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함께 보도함을 줘야 될 것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 예수 글씨를 알지 못해서 모욕하고 회방한 사람들까지 그들의 죄까지를 다 포용해 주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철절한 모습이 있을 때 이 기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절에 기도하여 잠시 동안 돌아왔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잡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이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나이다. 그리고 주를 배발하지 않겠다는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흔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는 내가 지금 너희들과 3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내 마음이 이렇게 죽도록 힘들다 그랬을 적이 없었는데 하신 적이 없으셨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것을 힘들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힘들어요.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대부분이 뭐가 힘들어? 너보다 더 많은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대화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에베리스 산이 가슴에 눌려도 그냥 힘든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떨어진 낙엽이 가슴에 떨어져도 정말 지구가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 그러면 힘든 거겠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잠시동안이라도 힘들다고 할 때 같은 마음으로 심퍼시를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잠이 들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은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몇 번 해봤는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누구로 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시험할 수밖에 없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했죠. 옳든지 그랬든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3박 4일 금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3박 4일 금식 기도하면 해답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꼴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만큼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옆에 기도한 후에 내가 갈 건지 말 건지 아니면 행동할 것인지 행동을 안 할 것인지 하나님 뜻을 알아보면 어떻겠냐 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냐 그럴 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상 최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육신이 약하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환경을 탓할 수 있고 세상을 탓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책만 보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육신이 약하고 시험에 들었으니 잠이 드는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책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규의를 두시죠. 두 번째 나아갑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고통과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세월 동안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을 거꾸면서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다 감당하셔야 되니까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눈물 속에서 순교 속에서 헌신과 충성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아시기에 아버지의 뜻들 하기로 원하느라고 순종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역시 여전히 잡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들은 시험에 들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하셨겠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또 나가서 피가 땀이 들어 피와 땀이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고시라는 것은 그러면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것이 합당하게 맞다는 뜻인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자고시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권력이 너희를 지배하기 때문에 너희 뜻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풍파에 흔들려서 그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어려울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보라 여러분들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팔리는 것처럼 자지우지 당하는 그런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지막 소망이 뭘까요?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마지막으로 동행하십시오. 현란이 올 겁니다. 현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래도 함께 가자. 주님의 모습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 겁니다. 보십시오.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소망이 뭘까요? 우리는 놓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준비하심을 놓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것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한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늦었지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가 무엇이 앞으로 닥칠 것인지를 깨어 기도하고 혹시라도 늦었더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세상에 속이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우협에 물들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일어서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깨달아서 참폭된 생명의 길로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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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